안녕하세요. 이정희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우리 SK시티 함께하고 있죠. 5일 특강 중에서 4일차 드디어 모의고사 부분으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제까지 최신 기출 문제도 풀어봤고요. 그에 따라서 유형별로 나누어 분석 또한 마쳤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우리 안다라는 표현을 써도 될까요? 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미 알게 된 것,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경험들을 바탕으로 물론 시간이 그렇게 길진 않았지만 바탕으로 이제 모의고사 한번 치러보려고 합니다. 물론 다양한 문제 여러 방식을 통해서 여러분이 충분히 습득할 수 있도록 많은 문제 출제되어 있습니다. 제가 모든 문제를 다 하나하나 꼼꼼하게 알려드리며 같이 풀어 나가면 좋겠지만 저희에게는 시간이 조금 촉박하기 때문에 제가 몇몇 문제를 뽑아왔습니다. 저와 함께 문제 풀어보시면서 하나하나 정리하는 시간으로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그러면 제가 뽑아온 문제들로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제가 뽑아온 첫 번째 문제는요. 2번 문제이고요. 2번 문제는요. 빈칸에 들어가는 말도 선택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어진 보기의 순서도 바로 잡아야 됩니다. 즉 빈칸에 들어가야 되는 게 하나가 아니라 총 3개고요. 이 주어진 보기 중에서 어떤 것이 먼저 들어가고 아닌지까지 판단해야 되는 문제이거든요. 자 문제 한번 보시면요. 다음 그루 빈칸에 가장 적절한 말을 보기에서 골라 순서대로 바르게 짝지어 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문제 풀 때는 맞습니다. 먼저 보기부터 한번 봐야 되겠죠. 보기부터 봤을 때 보기부터 본다라는 전제 한에 어떤 걸 먼저 확인해야 되느냐. 주어진 보기에 어때요. 접속어 있는지 지시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접속어나 지시어는요. 앞에 내용이나 뒤에 내용을 미리 우리가 간주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미루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 한번 눈여겨서 보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 즉 가나다 혹은 기역, 니은, 디근, A, B, C 주어진 보기에 토픽은 무엇인가요. 즉 중심 소재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 중심 소재 혹은 주제라고도 할 수 있고요. 좀 신기한 단어라고 할까요. 중심이 될 수 있을 만한 단어들을 찾아 주시는 겁니다. 중심 단어라고 해도 좋고요. 중심 낱말, 어휘 상관없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접속어나 지시어 이런 걸 찾아 보시고요. 두 번째 이렇게 문장이 있을 때 가장 중심이 되는 낱말이 무엇이겠느냐를 우리 짐작해 보는 겁니다. 공여국은 개인주의적 문화가 강한 반면 수혜국은 집단주의적 문화가 강하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공여국과 수혜국에 대한 언급이 있은 다음에 이런 내용이 어울려야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원조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빈국은 더욱 가난해졌다라고 했습니다. 빈국은 더욱 가난해졌다라는 결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어디에 결과로 들어가면 될지 우리가 쭉쭉 파악하시면 되겠고요. 디귿 보면 그럼으로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으로라는 지시어 접속어는요. 맞습니다. 결론을 도출해낼 때 앞에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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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므로 해외 원조는 현지 맥락을 고려하여 자신의 기술과 지식을 이전해야 됩니다. 해외 원조할 때는 어때요? 현지 맥락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내용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본문 내용 들어가 볼게요. 1950년대 이후 부국이 부유한 나라가 빈국의 조금은 가난한 나라에게 재정 지원을 하는 개발 원조 계획이 점차 시행되었다. 하지만 결과는 그다지 좋지 못했다. 부국이 경제협력에 배정하는 액수는 수혜국의 필요해서가 아니라 공여국 즉 줄 수 있는 사람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었고 개발 지원의 효과는 보잘 것 없었다. 즉 지원을 해주었지만 어때요?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맥락을 가나다 혹은 기역, 니은, 디귿 어느 내용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니은이 가장 결과 부분 어떠한 원인과 결과에 대한 내용 즉 원조를 했지만 원조 지원을 했지만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원조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빈국은 더욱 가난해졌다라는 니은이 첫 번째 빈칸에 가장 먼저 들어가야 될 것 같네요. 그 다음입니다. 계속해서 볼까요? 그 뒤의 내용하고도 연관지을 수 있는지 확인하셔야 되겠죠. 원조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빈국은 더욱 가난해졌다. 여전히 개발 원조를 받은 라틴 아메리카와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이 심각한 부채에 시달리고 있었다라고 어때요? 니은 내용 뒤에요. 어때요?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의 예를 들어서 이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으니까 니은이 가장 적절하고요. 그 다음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즉 부채를 탕감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채가 계속 쌓여가는 줄어들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 하고 봤더니요. 그 이유는 공여국과 수혜국 간의 문화적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공여국과 수혜국 간의 문화적 차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 문화 차이. 두 번째 빈칸에서는 문화 차이 때문에 도움을 줘도 아무런 빛을 발하지 못했다. 어떤 내용? 문화 차이 어떤 내용인가요? 그렇죠. 문화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기억 부분이죠. 공여국은 개인주의적 문화가 강한 반면 수혜국은 집단주의적 문화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공여국 쪽에서도 실제 도움이 절실한 개인들에게 우선적으로 혜택이 가기를 원하지만 수혜국 쪽에서는 자국의 경제 개발에 필요한 부분 개발 원조에 우선 지원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볼까요? 이제 마지막 순서가 남았기 때문에 디귿이 들어가야 되지만 그 내용이 맞는지 확인까지 해볼게요. 최근 개발 협력의 성과는 두 나라의 성원의 문화관 상호 이해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자국민 말고는 어느 누구도 그 나라를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없다. 그러므로 해외 연조 전문가는 무엇 해야 된다? 현지 맥락을 고려하여 자신의 기술과 지식을 이전해야 한다. 원조 내용도 수혜국에서 느끼는 필요와 우선순위에 부합해야 효과적이다. 이 일은 문화관 이해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필요로 한다. 라고 해서요. 니은, 기역, 그 다음에 디귿의 순서가 가장 적절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니은, 기역, 디귿, 디귿 3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3번 풀고요. 저희는 그 다음 6번으로 가볼게요. 6번도요. 순서를 바로 잡는 내용인데요.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자 우리 빈칸에 넣어서 순서를 바로 잡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주어진 글 이후에 올 수 있는 내용들을 파악해보아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요. 맞습니다. 첫 번째 주어진 글을 확인하시고요. 어떤 식으로 이야기가 끝이 나고 있는지를 확인하신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에 보기글이라고 할게요. 가나다라 보기글에서 확인하는 순서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접속어라던가 지시어들을 확인하셔서요. 보기글의 안에서도 우선순위를 잡아주는 게 좋겠죠. 자 주어진 글은요. 맞습니다. 낙수이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낙수이론은 무엇인지 한번 볼게요. 자 낙수이론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있다. 낙수이론은요. 낙수효과에 의해 경제 상황이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론입니다. 이 이론은요. 경제적 상위계층 생산, 상위계층의 생산 혹은 소비 등의 전반적 경제활동에 따라 경제적 하위계층에게도 그 혜택이 돌아간다는 모델의 기반을 두고 있다. 물이 떨어지는 효과인 거죠. 즉 물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니까 상위계층이 어때요? 경제활동을 활발하게 하면 그 좋은 영향이 하위계층에게도 갈 거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낙수이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자 낙수이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낙수이론이 설명이 됐으면 자 그러면 가나다라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먼저 가를 보면요. 한국에서는요. 낙수이론 효과에 의한 경제구조 변화를 실증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70년대 경제 발전기의 경제 발전 방식과 그 결과물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아직 순서는 바로 잡을 수는 없겠지만 자 이쪽으로 돌아와서 한번 확인해 보자면 자 가의 내용을 보면요. 지금 무슨 이야기하고 있나요?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 경제 효과에 대해서 즉 낙수이론에 의한 경제 효과 모델이 바로 70년대였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요. 대기업 중심의 경제 발전을 통해서 경제 규모를 키웠고요. 이는 경제 수명 증가 등 긍정적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대기업 중심이었고요. 이는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나도 한번 볼까요? 나를 보아하니 그러나로 시작을 하네요. 그러나라는 것은 역적 접속어 이죠. 앞의 내용을 뒤바꿔줍니다. 그러면 그러나 뒤에 어떤 내용인지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우리는 앞의 내용 어떤 기호가 와야 되는지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러나 낙수이론에 기댄 경제 정책이 실증적인 효과를 낸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낙수이론에 의해 경제 발전이 과연 전체의 효용을 바람직하게 증가시켰는지에 대한 여러 비판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어때요? 낙수이론 효과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분은 부정적이라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나 앞에는 맞죠? 긍정적인 내용이 나와야 합니다. 자 긍정적인 내용 우리가 가까지는 살펴봤는데요. 아직 다하고 라는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에 다와 라를 보고 나서 마지막 결정 지을게요. 다입니다. 사회적 측면에서는 계층 간 위화감 조성이라는 문제점 또한 제기했습니다. 자 문제점을 제기했다. 무슨 문제점일까요? 아마 더 읽어보면 나오겠지만 낙수이론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에 대한 문제점 낙수이론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어떤 측면에서? 사회적 측면에서 사회적 측면에서는 계층 간 위화감 조성이라는 문제점 또한 제기된다. 결국 상위계층이 돈을 푸는 것으로 인하여 하위계층의 경제적 상황에 도움이 되는 것이므로 상위계층과 하위계층의 소비력 차이가 여실히 드러나고 이는 사회적으로 위화감을 조성시킨다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측면에서의 문제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낙수이론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많은데 그 중에서는 문제점으로 사회적 측면으로 거론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있어라고 뒤로 가면 좋겠네요. 하지만 라의 순서를 먼저 보고 확인해야 되겠죠. 여기에서는 앞에 지시어가 나왔습니다. 무슨 제일 많이 제기되는 이라고 나왔네요. 제기되는 문제점은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답 나왔죠. 자 낙수이론에 대해서 부정적이에요. 나가 있어요. 근데 제일 많이 제기되는 문제점은 무엇이냐면요. 라가 나와야 되겠죠. 무엇이냐면 제기되는 비판은 경제적 상위계층이 경제활동을 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낙수효과의 본질적인 문제에서 연유됩니다. 그 다음에 어때요 다 그 다음에 문제점 사회적 측면에서의 문제점은 위화감 조성입니다 라고 해야 됩니다. 그럼 가는 어디로 가야 되나요 그렇죠 부정적이고 문제점이 있는 것 앞으로 가야 되겠죠.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낙수이론에 대해서 이게 과연 긍정적인지 어때요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요. 제일 많이 제기되는 비판은 이런 것이고요. 두 번째 비판은 사회적 측면에서 이것입니다 라고 가, 나, 라, 다의 순서 정답은 3번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어진 글을 확인하시고요. 두 번째 보기 글을 확인하셔야 되는데 보기에서 접속어라던가 지시어가 있는지 꼭 확인하신 후에 그 안에서 순서를 바로 잡아가는 거 중요하다고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그 다음 문제 8번으로 갑니다. 다음 문장을 논리적 순서대로 역시 알맞게 배열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이 조금 짧아서 제가 직접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하나 보죠. 자 역시 가, 나, 다, 라 나와 있는데요. 앞을 딱 보아하니 어때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지시어나 접속어가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글을 읽은 걸로 바로 독해로 들어가야 되는데 독해를 할 때 주의할 점 아무런 지시어 아직까지는 접속어 눈에 띄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가나, 다라를 읽으면서 과연 이 가나, 다라 각 달락의 중심 문장이 무엇인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파악해 가면서 읽어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짝지우기가 더욱 편하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글의 구조를 고려한 독서 방법에는 어? 독서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떤 독서 방법? 글의 구조를 고려합니다. 내용 요약하기와 조직자 활용하기 방법이 있다. 내용 요약하기는 문단의 중심 화제를 한두 문장으로 표현해 보는 것이고 조직자란 내용을 조직하는 단위들이다. 이를 잘 찾아내면 글의 요점을 파악하기 쉽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가는요. 독서 방법의 예의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도 볼게요. 한편에 완성된 글은 구조를 갖고 있으며 그 속에 낸 글쓴이의 중심 생각은 물론 글쓰기 전략도 있다. 이때 글을 쓰는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 글쓰기 전략이 달라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독서 방법과는 조금 다릅니다. 여기서는 글쓰기 전략에 전략이 담겨 있구요. 글쓰기 전략은 책 속에 녹아들어 있구요. 글쓰는 목적에 따라 글쓰기 전략이 달라진다. 이라고 하고 있네요. 닫아볼게요. 정보를 전달하는 글은 정보를 쉽고 명료하게 조직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설득하는 글은 서론 본론 결론의 짜임을 취하며 설득력 있게 주장을 피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시 어때요. 글을 읽는 것에 대해서 정보 전달과 설명문이죠. 설득 논설문이죠. 설득하는 글을 어때요. 읽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정보 전달하는 글은 조직하는 전략, 설득하는 글은 이러한 짜임, 주장을 펼친다. 라고 하면서 글의 짜임에 대해서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엇의 예를 들었나요. 정보 전달하는 글이나 설득하는 글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독자 입장에서는 글이 구조를 갖는다는 점에 염두에 두고 글쓰니가 글을 쓴 목적이나 의도를 추리하며 읽어야 된다. 라고 하면서 라는요. 독자는요.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독자가 독자에게 요구되는 독서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나다라를 전체적으로 읽어보니 글 쓰는 것과 글과 그 글을 읽는 것. 글 쓰는 사람이 전략을 짜서 글을 썼고요. 그것을 읽는 사람도 어떠한 전략이 있어야 된다. 이런 흐름이라는 거 우리 짐작할 수 있습니다. 글을 쓸 때는 전략이 있어야 되고 독자는 글을 읽을 때 글쓰니의 의도를 파악해야 된다. 라고 두 개 두 개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가장 먼저 나와야 되는 게 그렇죠. 글쓰기의 전략입니다. 글을 쓴다라는 것은 한편은 완성된 글의 글은 구조를 갖고 있다라면서 그것은 어때요.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글쓰기 전략이 달라지고요. 이 예로 정보 전달하는 글은 어떻게 설득하는 글은 어떻게 읽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독자에게는 이러한 것들이 요구가 되고요. 그 다음 마지막 이를 통해서 어때요. 요점을 파악하면서 독서를 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 다, 그 다음에 라, 가로 가면 되겠네요. 나, 다, 라, 가가 정답은 2번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접속어나 지시어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중심문단이나 혹은 특별한 단어들 어떤 내용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지 파악하면서 내용 정리해 나가면서 순서 바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11번입니다. 자 11번 문제는요. 주제를 찾는 문제입니다. 주제라는 것은 글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내용이고 그래서 이 글을 왜 썼느냐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왜?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요즘 우리는요. 혈연, 지연, 학연 등의 의거한 생활양식 내지 행위권리를 연고주의라 하고 이에 대한 지극히 부정적인 의미를 부여하며 대부분 한국병이 연고주의와 직간접적인 어떤 관료성을 갖는 것으로 진단하고 한다. 여기까지 우선 정리해 볼게요. 자 지금 연고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는 부정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라는 건 앞에서 얘기한 것과 반대 이야기 즉 그러나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한 가지 사실은 연고주의가 그 자체로서 반드시 역기능적인 어떤 것으로 치부될 이유는 없답니다. 즉 이제까지는 연고주의를 좀 부정적으로 봤는데 내가 생각했을 땐 어때요. 그렇게 부정적으로 치부할 건 아닌 것 같아. 연고주의는 그 자체로서 비판받아야 할 것이라기보다는 나름의 고유한 가치를 갖는 사회적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공동체적 요인이 청산 해체되어 버리고 공동체에 대한 기억마저 사라진 서구 선진사회의 사람들은 오히려 상막하고 황량한 사회생활을 긴장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를 모색하거나 시도하기도 합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의 연고주의는 무엇이다. 따뜻한 인간적 온기를 지닌 것으로 그 나름대로 가치 있는 삶의 원리가 아닐 수 없다. 즉 이 사람의 생각했을 때 연고주의가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한데 내가 생각했을 땐 연고주의 자체를 가지고 그렇게 비판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연고주의를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것이 비판적인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쓰인 것이지 연고주의는 사회적 자산입니다. 그 다음에 고유한 가치를 지닙니다. 정답은 1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역기능변만을 가지는 것을 아니다. 라고 주제로 삼기에는 조금 부족하죠. 삶의 확륙소이다. 이는 다 어때요? 글 안에 들어간 한 문장식입니다. 연고주의에 대해 부정적 의미를 부여하기 쉽다. 이것도 글의 처음 부분에서 나오는 거고요. 유지되고 보존해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것보다는요. 어때요? 그 자체로서 고유한 가치를 가진다가 가장 적절할 것 같네요. 그래서 11번에 1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6번으로 가보죠. 16번은요. 일치 불일치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일치 불일치 문제를 풀 때는요. 맞습니다. 주어진 보기 먼저 확인하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는 내용 부분이 찾아온다면 어때요? 다시 보기로 내려와서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억을 잠깐 봤더니요. 구름은 공기에 충분한 수분이 있을 때 생길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는데 지금 구름에 대해서 어때요? 수분이 있을 때 생길 가능성이 높은지 그 내용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구름이 생성될 때 공기의 온도가 높아지는지 공기가 따뜻하고 습할수록 구름이 잘 생성이 되는지 정란운에 대해서 가로로 넓게 퍼진 형태를 정란운으로 하는지 읽어보면서 체크해 볼게요.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 쪽으로 이동하면 상대적으로 밀도가 낮은 따뜻한 공기는 찬 공기 위로 상승하게 된다. 이때 상승하는 공기가 충분히 수분을 포함하고 있다면 공기 중에 수증기가 냉각되어 작은 물방울이나 얼음 알갱이로 응결되면서 구름이 생긴다라고 했습니다. 충분한 수분이 있을 때 구름은 생성이 됩니다. 맞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네요. 이 과정에서 열이 외부로 방출됩니다. 이때 방출된 열이 상승하는 공기에 공급되어 공기가 더 높은 고도로 상승할 수 있게 됩니다. 구름이 생성될 때 공기의 온도가 높아지는 것이죠. 계속 볼까요? 그런데 공기에 포함된 수증기 양이 충분하지 않으면 상승하던 공기가 더 이상 열을 공급받지 못하게 되면서 주변의 대기보다 차가워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공기가 더 이상 상승하지 못하고 구름도 발달하지 못합니다. 즉, 구름이 발달할 때 공기의 온도는 높아집니다. 높아지지 않을 때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요. 그 다음, 만일 상승하는 공기가 일반적 공기에 비해 매우 따뜻하고 습한 공기일 경우 매우 따뜻하고 습한 공기일 경우 수증기가 냉각 응결하여 방출한 열이 그 공기에 지속적으로 공급되면서 일반적인 공기보다 더 높은 고도에서 계속 새로운 구름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했는데 공기가 따뜻하고 습할수록 구름을 생성하기 좋다라고 했죠. 즉, 많이 생성된다. 자, 그 다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뜻하고 습한 공기는 상승하는 과정에서 구름을 생성하고 그 구름들이 아래쪽부터 연직으로 차곡차곡 쌓이게 되어 두터운 구름층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형성된 구름은 정나눈이라고 한다라고 했는데 가로로 넓게 펴진 형태가 아니라 연직으로 차곡차곡 쌓이게 되어 두터운 구름층을 형성하는 것이 바로 정나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틀렸네요. 일치하지 않는 것만 골라라 했으니 디귿하고 리을입니다. 정답은 5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도록 하죠. 18번으로 가보도록 하죠. 18번은요. 역시 일치, 불일치 문제입니다. 한번 읽어보면서 우리 주어진 글을 정리해 나가면서 한번 풀어볼게요. 아셈에서요. 논의 중인 아시아 지역에서 자유무역화를 위해 한국 정부에서는 어때요? A와 B 두 가지 협상안 중 한 가지를 선택하고자 합니다. A안과 B안이 있네요. 자 볼게요. A안이 선택되었을 때 다른 회업들의 협조가 있다면 협조가 있다면 그리고 협조가 없다면 이렇게 나눠볼게요. A안이 선택되었을 때 다른 회원국들의 협조가 있다면 한국은 연간 30억 경제적 이익을 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은 경제적 이익을요. 30억 이상이라고 했죠. 이렇게만 표시 간단하게 할게요. 그 다음 다른 회원국들은 230억의 경제적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회원국들은 230억의 회원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A안이 선택되었을 때 다른 회원국들의 협조가 없다면 한국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은 없습니다. 한국은요. 경제적 이익은 없습니다. 다른 회원국들은 150억 정도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다른 회원국들은 150억 정도가 이익이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B안이 선택될 경우도 정리할게요. B안이 선택될 경우 다른 회원국들의 협조가 있다면 한국은 20억, 한국은 20억 이상의 20억 경제적 이익을 20억의 경제적 이익입니다. 이상 아니고요. 이익이기 때문에 제가 위쪽으로 했고요. 다른 회원국들은 200억의 경제적 이익 얻을 수 있습니다. 다른 회원국들은 200억입니다. 그 다음 그러나 다른 회원국들의 협조가 없다면 한국은 연간 10억의 경제적 손실을 한국은 연간 10억의 경제적 손실이니까 아래로 향할게요. 다른 회원국들은 180억의 경제적 이익 그러네 여기에서는 180억 이익이라는 거 알 수 있겠네요.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 하나하나 볼까요? 한국의 입장에서는 다른 회원국들이 협조할 것이라고 판단이 되면 A안을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한국에서는 20억보다는 30억이 더욱더 좋겠죠. 그래서 맞고요. 전체 아시아 지역의 경제적 이익을 모두 고려하는 SM은요. 다른 회원국들이 협조할 것으로 판단된다면 A안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요? 230억, 200억 비교해야 되죠? 맞습니다. 200억이기 때문에 200억보다는 230억이 더 좋겠죠. 그 다음입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요. 다른 회원국들이 비협조할 것이라고 판단되면 B안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했는데요. A안은요. 손실이 없지만 이익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로우지만 어때요? B안은 10억의 손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B안이 아니라 A안을 선택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아시아 전체적으로 보아 A안이 선택된다면 모든 회원국이 협조하는 것이 좋다라고 했는데 A안이 된다면 그렇죠. 협조하면 어때요? 230억이고 협조 안 하면 150억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왕이면 여기가 좋고요. 한국도 더 좋겠네요. 그렇죠. 한국은 얘기할 건 없겠지만 아시아 전체적으로 봐서 여기만 A안이 선택된다면 모든 회원국이 150억보다는 230억이 크기 때문에 이게 더 소득이 크죠. 이익이 큽니다. 다른 회원국이 B업조하는 경우 한국은 A안을 선택하면 경제적 이익은 없습니다. 하지만 손해도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18번에 아 아닌 것 골라라 3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 선택해 주시면 되겠네요. 마지막은요. 마지막 문제는 어떻게 보자면 위에 내용을 하나하나 보면서 내용 확인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해놓은 표를 가지고 한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꼭 이렇게 표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지문에서 어때요? 숫자라던가 혹은 협조할 경우 아닐 경우 이렇게 경우의 수가 나왔을 때는요. 옆에다가 간단하게 좀 여러분만의 기호나 암호로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간다면 문제를 풀면서 그 부분이 나왔을 때 빠르게 체킹이 가능합니다. 아니면 다시 하나하나 또 했을 경우와 아니었을 경우를 또 막 비교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숫자라던가 어떠한 지명 어떠한 선택의 갈림길에 나와있는 문제일 경우엔 옆에다가 간략하게 정리해놓고 표로 만들어 놓는 것이 더욱 좋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죠. 자 오늘 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희 6문제 모두 다 풀어봤습니다. 6문제 풀어봤다고 해서 준비가 땡! 아닌 거 아시죠? 나머지 문제 꼼꼼하게 살펴보시고요. 해설지 충분히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크로스체킹 하시면서 내가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유형 분석으로 돌아가셔서 한번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다음에 더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